네 조심해야 됩니다. 액션도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? 오늘 김내험 씨부터 해서 다 세 분 다 액션이 있나요? 여기는 아까 그 뺨. 뺨 정도가 하나. 어마어마하게 풀샷으로 아주. 왜 그러세요? 있었고 선규 형님하고 저는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결투신이 있죠. 아 마지막 신이 있구나. 언제 찍었어요? 여름에 찍었어요? 언제 겨울에 찍었어요? 그게 진짜 춤 겨울에 또 이게 정박돼 있는 모래선? 바지선이라고 그러나? 바지선 같은 거. 큰 선박 위에서 그냥. 배 위에서 찍었고. 네 그것도 밤에. 그래서 한 4일 정도를 찍었는데 진짜 너무 추웠어요. 그러면 겨울에 찍었어도 이거 여름에 나갈 영화니까 반팔 막 입고 나오나요? 옷은. 긴팔 양복. 네 두 분은 가죽 지켓을 입으셨고. 저는 셔츠만. 근데 거기서 재미있었던 게요. 막 저희 이제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고. 강렬하게 진짜 막 째려보고. 막 욕도 하면서 그렇게 죽일 듯 노래보고 하다가. 카메라가 갑자기 감독님이 컷 하면은. 바로 형님. 레오나 괜찮아? 괜찮아? 서로 배려심이. 어디 다칠 데 없으세요? 나 괜찮아 진짜. 갑자기. 갑자기 액션을. 너무 로맨틱하게. 갑자기 액션하면은. 갑자기 또 액션하고. 뭐뭐뭐야. 막 하면서. 괜찮아요. 괜찮아. 두 분이 서로 다 배려가 있으니까. 진짜 웃겼어요 그때. 그런 게 나중에 영화 끝나고 나서. 뒤에 한번 장면으로 나오면 재미있겠다. 나중에. 다 막 싸우다가. 괜찮아요. 다치셨어. 내가 잘못 때렸어요. 엑셔리야. 그러다. 유하면 야이씨. 김민아씨. 롱니브 더킹 예고품 보니까. 액션신도. 잠깐 있는 것 같은데. 시키면 잘하는 김민아님. 발차기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셨네요. 아니에요. 선규. 진화님도 같이 보여주셔서 하셨는데. 뺨 때리는 건 보여줄 수가 없고. 아하. 그. 액션이 뭐 화려하죠. 근데. 요거는 제가 보여드리기 어려운 게. 베이스가 복싱이어서요. 네. 그러면 펀치를 보여주시면 되는 거죠? 아니 뭘 좀 보여줘야 돼. 전에 극한적으로 구르는 거 보여주고 난리났었어요. 맞아요? 예예. 발차기 한번 보여주세요. 많이 펀치라도. 발차기 안 돼요 형. 두 분이 일어나셔서 그냥 살짝의 합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. 진짜? 즉석, 즉석에서. 자 이건 여기서만, 컬투슈에서만 볼 수 있는. 그리고 영화에서 나왔던 거 찍을 때. 싸우고 화해하고. 자 이쪽으로 때리고. 맞고 지금 합을 맞추고 계십니다. 이걸 다시 보게 될 줄이야. 생각도 못 했는데. 아 좋다 좋다. 자 이제 갑니다 여러분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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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션.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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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au. 배우는 배우네. 진짜 이게 뺨 때리는 거라 그런지 그걸 빨리 보고 싶다 영화 보러 가셔야 되겠어요. 거의 영화에 딱 처음에 탁 집중이 되는 한 순간이에요.